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C&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 뉴스입니다. 대전 중구 뿌리공원에 시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글자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허샘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자 조형물 설치는 시민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시비를 받아 추진되었다는데요. 족보 박물관 옆에 조형물에는 코로나 시대에 마음만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꾸며 놓았습니다.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요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뿌리공원에 글자 조형물 의자에 앉아 가족끼리 사진을 찍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전하는 말, 밥은 먹고 일해라, 쉬어가며 일해라.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자녀에게 전하고 싶으신가요? 멀리 있는 자식이라면 더더욱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이 되겠지요. 잠시라도 소식이 없으면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 물어보게 됩니다. 날씨라도 추워지면 한층 더 궁금해집니다. 글씨에서 보고 싶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카톡으로도 보고 싶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사진으로 엄마 보고 싶어 하면 좀 귀엽잖아요. 그리고 늘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은 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부모님 사랑합니다일까요? 아니면 말보다 자주 찾아뵙거나 안부 전화 드리는 것일까요? 이 길기를 읽을 적마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항상 주일마다 찾아뵙겠다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잘 안됩니다. 저는 양쪽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양쪽 부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뿌리공원에 오시면 조형물의 글자를 사진으로 또 말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허샘입니다.